프라하의 옛 전설들 소지구에 있는 아틀라스 동상 프라하는 마법처럼 아름다운 도시라 설령 동상이나 조각들이 살아난다고 해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닐 겁니다 까르다리의 트리크족이나 요한네프목 신부 또 네로도바 거리의 무어인들 심지어는 말라스트라나 지구의 아틀라스 상도 한때는 생명을 가지고 움직였다고 합니다 믿기지 않으십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볼까요? 프루법스카 정원의 입구를 지키고 있는 아틀라스 상은 18세기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틀라스 상이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동네에 살던 마음 착한 꼬마 아가씨가 정원을 지나다가 우연히 아틀라스를 보게 되었고 무거운 지구를 들고 영원히 고생해야 하는 아틀라스의 운명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뒤로 매일 정원을 지날 때마다 소녀는 잠깐이라도 정원의 문에서 아틀라스에게 인사를 건네거나 꽃을 놓고 갔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일은 분명히 문 입구에 넣었던 꽃이 다음 날이면 아틀라스 상의 발치에 가 있었다는 것이었죠 소녀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유는 몰랐지만 사실 이건 소녀에게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소녀는 아틀라스를 쓰다듬어 그가 세상에 혼자가 아님을 알려줄 수 있기만을 바랬지만 아틀라스는 어린 소녀에게는 너무 높은 높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로 만들어진 거인의 심장은 소녀로 인해 항상 따뜻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과 다름없이 소녀가 정문에 꽃을 놓고 인사를 드리고 다시 걸음을 돌려 길거리로 나선 순간 소지구의 푸주간에서 키우던 말들이 갑자기 경끼를 일으켜 길거리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궁전 앞으로 나오던 말들은 이내 소녀의 앞으로 도달하였습니다 미친 말들의 말발굽에 소녀가 밟히기 직전 아틀라스는 살아났습니다 어깨에 있던 지구모는 정원으로 던져버리고 세 걸음만에 거리로 나온 아틀라스는 질주하는 말들과 겁에 질린 소녀의 가운데 나타나 단 한 번의 문짓으로 말들을 사왔습니다 소녀는 순해진 말들을 쓰다듬은 뒤 소녀가 그토록 원하던 아틀라스를 쓰다듬었습니다 아틀라스는 아무 말 없이 소녀에게 인사를 한 뒤 그의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소녀는 소녀의 어머니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아틀라스가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사랑스러운 딸이 지금 자신의 품에 없었을 것이라 생각한 소녀의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뒤로 소녀와 소녀의 어머니는 매일 나란히 궁전의 정문에 아틀라스를 위한 꽃을 바쳤다고 합니다 소녀를 구할 때 아틀라스가 던졌던 지구본은 정원에 큰 흔적을 남겨 그 뒤로 비가 올 때마다 파인 곳에 물이 고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불법스카 정원에 얽힌 전설에 공감하는 것은 세계의 모든 전설을 여는 열쇠와도 같고 이 물을 마신 새들은 세계의 모든 이야기들을 하루 종일 노래할 수 있으며 이런 프라하의 전설들은 생명을 가지고 머나먼 나라들까지 퍼져 나갈 것이라고 한국어 버전 RU EXP팀 백승구 한국어 버전 RU EXPILLED 아멘